박명훈 배우 박명훈 배우님은 캐릭터 때문에 국내에서 개봉했을 때도 홍보 활동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아카데미에는 가셨는데 반응이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. 제가 모습이 심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도 아 여기 스태프 중에 한 분이구나 하고 아무도 저를 몰라봤고요. 그래서 영화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